이 영상은 화력소송한 맘에 화력소송을 쓰게 되거든요 심사여러분 나왔나요? 네 나왔습니다 멤버들과 내부에 계신 스태프들과 함께 1등과 2등이 1점 차이예요 단 1점 차이예요 아 정말요? 박빙의 승부를 기대됩니다 네 빨리 발표해 주십시오 발표하겠습니다 예리빙 1등은 유성군 1점 차이로 아깝게 2등은 지옥군 이야 점수가 이 두 분은 1점 차이가 나는데 2등과 3등은 두 배가 차이가 나요 어 잠시만요 하이터꾼? 네 1등 했으니까 거기 드시면 안 돼요 네 기쁜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회전은 젓가락으로 들 수 없어요 내가 먹으면 내가 먹으면 안 돼요 그것도 안 돼요 아니 맛없다며 내가 먹으면 아니 저희만 먹을 거예요 싸늘하다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꽂힌다 딥플루 엠티 페나부활전 요리대매 5승전은 유성군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싸늘하다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꽂힌다 난장판이 된 현장입니다 난장판이 된 현장입니다 훌륭해 안녕하세요 한국 한국... 1998년 상관식구에 태어났어요 어... 버블벅킹 썼는데요 어... 회고자게 됐어요 어... 회고심 많아요 어... 예승이 슬라몬과 빵 음... 회고심 많아요 어... 시작해볼게요 어... 발아파... 아... 아... 발 아프다 아... 아니... 아... 먹은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많아요? 요리하는... 그런 게 많아서 그런가?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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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쌩이 그만 쬐 어우... 오... 어... 어... 아... 으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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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쉬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 잠을 안 지워주시려고 하시던데 저 잠을 오셨으면 잠을까지 다 안 해봤는데 이건 뭐예요? 주제가 또 근데 여러분이 주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세 분과 두 분을 나눴죠 그렇죠 나눴죠 근데 사실 이제 잠자리 보물 오기 끝이 아니에요 네? 뒤집기가 있습니다 대박이다 오자마자 했잖아요 하루 종일 기분 좋으셨죠? 롱 군, 장기훈 군? 기분 좋았지? 여기서 이제 마지막 진짜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럼? 그렇죠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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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자 빨리 하자 그냥 뭐 고민해봤자 뭐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안 가위바위보 야호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어 이거죠 가위바위보 밖에 똑같네요 상황이 어 승부가 똑같네 승부가 똑같네 난 이게 왠지 느낌 4번? 저는 그게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서 저는 2번을 한번 가볼게요 2번이 잼의 양이 좀 적어서 다른 것보다 호추행이가 보인다고? 보여요! 제가 한 번 다시 보여줘요 어디 호추행이 어디 이야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저는 3번을 보냈어 저는 5번 하겠습니다 저는 5번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나머지 1번 아 프로야 이거 하나 둘 셋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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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내 코? 하하하하 유수 이거 참 말도 안 되는 얘기에요 맞아요 지금 이 추운데 나는 정말 억울해 진짜로 유성군은 폐자 부활전까지 했는데 이렇게 된거죠? 음식 지금 막 그렇게 열심히 만들었는데 이런 반전이 있을 수 있냐고 목소리가 완전 가라앉네요 네 기분도 상당히 가라앉은 것 같은데 지금 이 기분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지만 뭐 룰이란게 있으니 어쩔 수 없죠 아니 여기 되게 좋은 텐트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쵸 굳이 왜 이렇게 사서 고생을 까지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럼 좋은 밤 되십시오 뭐라구요? 좋은 밤 되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옥밤 빠이 일어나시죠 일어나시죠 일어들어나실게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안녕하세요 정균입니다 어제 밤에 10시쯤 했는데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계속 하나도 왔다갔다 하는데 연지 찍고 잠 한수도 못 자고요 저희 국불로 엠디가 이걸로 배워받았습니다 정균이 형은 지금 어디가 아 그 연지가 아파가지고 지금 급하게 병원을 갔어요 그래서 정균이 형은 자리같이 없는데 마지막 국불복이 남아있어요 뭔데요? 별로 마침밥도 제가 다 잘 줘놨거든요 왜 왜 매겼겠어요 아 이게 앞에 강 보이시죠 네 앞에 강이요? 되게 강 물 색깔이 별로 좋지가 않던데 아 이게 끝난 게 아니에요 파큰하게 말씀해 주시죠 파큰하게 말씀해 주시죠 대비를 곧 앞두고 있으니까 네 빅플로의 대박을 기원하는 마음에서 네 한명이 거기까지만 할게요 한명이 한명이 입술하는 걸로 합시다 아니 아니 대강이라고 대강이라고 어떻게 어떤 게임으로 저의 사람이 맞지 않나 제가 한참 30분 30분 도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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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시간 낭비예요 이거 시간 낭비예요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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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 mand при 있으면서 나와 나와 다음에 調 와우 아지마 this 아지마아 자 과연 입수 싸늘하다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꽂힌다 엄마 지금 심장이 어떠세요? 카메라 끄시라니까 정답 머리에다 해주세요 물에 빠져보신 적 있으세요? 아니요 처음이신가봐요 빅플로 파이팅하고요 2014년 대박나게 기원하면서 파도 대박이다 파도가 마치 이리와!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오케이 호우이 리얼 빅플로우 안돼 치아 잘가셨셨어 아니요. 아니요. 화나주고 있어. 우리 하이톡 군이 비플로우를 위해서 노래 한 번 시원하게 받아주셨으니까 저희 올해 한 번 시원하게 끌 수 있겠네요. 렛츠! 렛츠! 네 저희 비플로우 MT 정말 즐거운 1박 2일이었고요. 정말 멤버들과 함께 데뷔하는 잊지 못할 추억 만들었습니다. 저희 앞으로도 정말 열심히 활동해서 여러분들께 큰 사랑받기 열심히 할테니깐요. 여러분 저희 비플로우 많이 지켜봐주시고 사랑해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비플로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 그리고 저희 비플로우 MT를 위해서 이렇게 멋진 장소를 제공해주신 오르라 캠프장에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. 저희 또 다음에 또 돌아왔을 때도 멋진 추억 만들 수 있게 저희 또 다음에 또 불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자 4, 3, 4, 3, 4! 감사합니다. 와 대박이다 진짜 감사합니다.